권경희 추리소설 내가 죽인 남자 그가 죽었다. 그의 사망기사가 오늘 아침 스포츠신문에 머리를 장식했다. 순수를 지향하는 그가 가장 경멸했던 신문 스포츠는 무슨 스포츠 연예인 꽁무니나 핥고 다니는 옐로우 아니 스칼렛 페이퍼라고 비난했던 신문 그런 스포츠신문 중에서도 다른 신문들과 달리 스무살 처녀의 허리처럼 날렵한 판형에 나긋나긋한 종이로 인쇄한 신문 그가 가장 혐오했던 그 신문에 독점적으로 실렸다. 전라의 여자가 해벌쭉 웃고 있는 바로 옆자리에 실린 그의 사진 세상의 번민을 다 짊어진 듯 무겁게 고뇌하는 그의 흑백 얼굴과 복숭아빛 화사한 살결을 다 드러내고 유두와 음부만 진분홍 하트 모양의 스티커로 살짝 가린 여자의 사진은 참으로 대조적이었다. 사실 내가 처음부터 그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다.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 아이 아버지가 될 뻔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죽인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그에 관한 진실을 처음 전해 들었을 때도 나는 믿지 않았다.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한마디 그 한마디에 나는 살인을 결심했다. 그 여자애가 내 아파트에 전화를 건 시각은 밤 한시였다.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였다. 여보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지은 씨 이모님이시군요. 김치 담가주러 오셨나 보다. 제가 너무 일찍 전화 드렸죠. 오늘이 시작되고 한 시간밖에 안 지났으니까 말이에요. 목소리가 앳돼 보였다. 일찍이란 말에 일자에 유난히 힘을 주어 발음하는 데다 끝말을 길게 끌어 애교와 응석을 얹으려는 어투만 갖고도 나보다 한참 신세대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전시회 준비로 늦게까지 작업하다가 잠이 든 나로서는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가 못마땅하기만 했다. 게다가 어린 처녀가 그에게 C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도 불쾌했다. 하지만 내색을 할 수 없는 처지라 용건만 물었다. 지은 씨랑 열두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한 시간이 지나도록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쳐서요. 혹시 약속을 잊었는가 싶어서 전화 걸어본 거예요. 여자애는 취기가 심해지는지 혀가 점점 꼬여갔다.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열두 시에 만나자고 약속을 했다니 밤 열두 시에 만나서 뭘 하겠다는 거야? 얘가 정신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나는 두 사람이 열두 시에 만나기로 했다는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모님, 그 사람 어쩌면 그래요? 번번이 약속을 어기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본래 그런 사람인가요? 저 혼자 괜히 호호거리던 여자애는 이번엔 제풀에 흐느꼈다. 이모님, 저 집 만나주세요. 오늘 밤 이대로 집에 돌아간다 하는 자살할 것만 같아요. 저, 저 집 만나주세요. 네? 네? 제가요? 택시 타고 바로 갈게요. 여자애는 내가 집 위치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30분쯤 후에 내 아파트로 찾아왔다. 그러니까 새벽 1시 반에 온 것이었다. 네? 저 실례 좀 할게요. 여자애는 얼굴에 솜털이 보송보송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주자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화장실부터 찾았다. 어, 화장실은 저쪽. 내가 화장실을 가리키려고 몸을 돌리는데 여자애는 톡톡톡 뛰어가 화장실 문을 열고 벌써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제가 우리 집 화장실을 사용해 본 적이 있나? 금세 찾아들어가네? 또 한 번 불쾌감이 밀려왔다. 그러나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찾아왔는지 궁금해 여자애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오랫동안 참았던 듯 화장실 안에서는 쏘아 하는 오줌 소리가 들려왔다. 쇠오줌같이 소리가 컸다. 그러더니 이내 웩웩하고 구역질을 해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아이 낳은 이후 비위가 약해진 내 속까지 울렁거렸다. 나는 속을 달래려 냉장고로 가서 찬물을 한 잔 따라 마셨다. 내 목 축이는 김에 여자애의 목까지 따라서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고맙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여자애는 마시라는 말도 안 했는데 물컵을 들어 벌컥벌컥 마셨다. 술을 어지간히 먹었나 보군 물 들이켜는 걸 보니 전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이모님 물을 마시고 난 여자애는 갑자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기 시작했다. 아님 밤중에 홍두깨라는 말이 딱 어울렸다. 뭘 뭘 어떡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아가씨는 대체 누구고 나는 왜 만나려는 거예요. 난 여자애의 호딜갑에 말려들지 않으려 목소리를 낮게 깔고 물었다. 내 귀에도 내 목소리가 차분하다 못해 서늘하게 느껴졌다. 저는요 올해 올해 여대 1학년에 입학한 학생이에요. 이름은 홍미나고요. 그런데요 난 이번엔 건조한 목소리를 내보았다. 내가 말해놓고도 이 상황에서 참 잘 어울린다 싶었다. 내 목소리 탓인지 여학생은 들떴던 감정이 조금 가라앉는 듯 했다. 그 느낌을 멈추고 대답을 했다. 지훈 씨랑은 독자 캠프에서 만났어요. 방학 기간에 그 출판사에서 주관한 독자 캠프에 참석했거든요. 그때 송 선생님 아니 지훈 씨도 강사로 오셨어요.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요? 난 피곤했다. 얼른 자고 싶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런 것에 관심 두기엔 너무도 몸이 고단했다. 난 일부러 하품을 크게 했다. 그날은 캠프가 끝나는 날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우리는 뒤풀이를 하기로 했죠. 강사 몇 명 편집장 그리고 독자들이 모여서 호프집에 갔어요. 지훈 씨도 같이 왔고요. 여학생은 담배를 한 개비 꺼내 입에 물었다. 검지와 중지 사이에 담배를 끼우고 첩보 영화에 나오는 늘씬한 여배우처럼 과장들게 포즈를 잡고 담배불을 붙였다. 술이 웬만큼 취약이 됐을 때 지훈 씨가 폭탄주를 먹자고 제의했어요. 그리고 맥주 가운데에 소주잔을 넣고 소주를 부은 다음 한 사람씩 돌렸어요. 다들 거절하지 않고 순서대로 먹기로 했는데 중간에 나가 떨어졌죠. 전 워낙 술이 세서 끝까지 남았지만요. 지훈 씨도 끝까지 남았어요. 둘이 두 잔씩 더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지훈 씨 마저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뭘 어쨌다는 거야 하는 마음에 난 초면에 예의상 붙이던 요자도 빼고 대에는 짜증까지 붙여서 다음 말을 재촉했다. 어서 말을 끝맺게 하고 내보내고 싶은 심정뿐이었다. 그날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지훈 씨가 일부러 취한 척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드디어 나는 반말로 묻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고는 피곤함과 짜증을 견딜 수 없었다. 정신이 없다며 집까지 택시를 태워달라 게 태워줬죠. 그런데 자기가 집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리면서 택시 안에서 잠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함께 타서 이 아파트 앞까지 왔죠. 어떤 동네 무슨 아파트에 사는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려주는 돈까지 왔는데도 내려서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그대로 자려고 하는 거예요. 수위 아저씨한테 아파트 호수를 물어서 간신히 여기까지 데려왔죠.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나니 그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졸음이 조금 물러갔다. 아파트 안에 들어서니까 지은씨가 커피 한잔만 타달라고 하더군요. 커피를 마시고 나더니 술이 깼는지 비틀거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여학생이 그렇게 취한 채 술 냄새 풍기며 집에 가면 야단 맞지 않겠느냐고 술 깨거든 가라고 했어요. 저는 부모님하고 함께 살고 있진 않지만 그러겠다고 하고는 자리에 앉았죠. 그러자 지은씨가 이제부터 자신을 송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여학생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생각이 났다. 그와는 남편과 이혼한 후 착잡한 심경으로 홀로 여행을 갔을 때 우연히 만났다. 그는 작가협회에서 주최하는 이북 세미나 참석자 강릉 호텔을 찾았고 난 심란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바다나 보자며 바닷가에 그 호텔을 찾았었다. 밤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지세운 게 억울해 일출이나 보려고 전망 좋은 스카이 라운지로 올라갔더니 몇몇 사람이 먼저 와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나 역시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주문했다. 그때 뒤쪽에서 힐끗힐끗 쳐다보는 눈길이 느껴졌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여자 혼자 여행도 못하게 하는군. 남자들이란 대개 여자 혼자 커피 한잔만 마시려 해도 찝적거리고 혼자서 술이라도 마실라 치면 마치 날 당장 잡아채가슈 하는 창녀처럼 가벼이 어기며 접근해 오곤 했다. 웬 촌쓰런 남자 하나가 또 여자 혼자 내버려둬선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접근해 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난 그 자리가 거북해졌다. 그래서 커피를 반이나 남기고 일어서서 객실로 내려가려는 순간 내게 끊임없이 시선을 주던 그 남자가 다가왔다. 저 진숙희님 아니십니까? 내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 돌아보니 어디선가 본 듯 낯익은 얼굴이었다. 선생님 그림을 제 책 표지로 쓰지 않았었습니까? 내 그림이 책 표지에 맞는지 몇몇 출판사에서 그림 사용 허락을 받아간 적이 있었다. 그 가운데 한 작가였다. 저 미래북 출판사에서 소설 낸 송지훈입니다. 그 여자의 늪을 썼죠. 이렇게 해서 그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와 일행은 정보화 시대의 문학의 전망에 관해 토론을 하느라 커피숍 그 자리에서 밤을 새웠다고 하면서 일출을 보러 일찌감치 나온 나의 부지런함을 칭찬했다. 그는 그날 세미나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가는 대절 관광버스를 타지 않았다. 나와 대화를 더 나누고 싶다며 강릉에서 하룻밤 더 머물겠다고 했다. 자긴 돈이 없으니 민박집을 알아보겠다며 마을로 내려갔다가 저녁때 다시 호텔 커피숍으로 찾아왔다. 이재부터는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막내 이모 같은 분이 선생님 선생님 하시니까 송구스럽습니다. 그는 내게 송선생이라는 호칭 대신 이름을 불러달라고 청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여학생에게도 같은 주문을 한 듯 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훈씨라고 몇 번 부르고 나니까 무척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송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는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아저씨라는 생각뿐이었는데 지훈씨라고 부르니까 친구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여학생의 눈빛이 몽롱해졌다. 그 눈빛을 보며 난 그날 정말 뭔가 일이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었다. 둘이 식탁에 앉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데 지훈씨가 말하더라고요. 입술이 아름답 다구요. 제 입술이요. 앵두 같대요. 그러면서 앞으로 저를 앵두라고 부르겠다고 했어요. 호호호 그랬어? 내게도 비슷한 말을 했지. 몇 번 만나 친해졌을 때 그는 내 입술이 풀립 같다고 했어. 내 곁에만 오면 싱그러운 풀립 냄새가 난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풀립 키스 맛을 회상이라도 하려는 듯. 나도 입에서 침이 고여 나왔다. 그걸 눈치채지 못하게 하느라 영학생 몰래 침을 삼켰다. 지은씨는 절 침대로 데려가서 옷을 벗겼어요. 전 처음에는 반항했죠. 하지만 결국은 지은씨의 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지은씨가 너무 불쌍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 여학생 에겐 무슨 말을 했을까. 나와 보낸 첫날밤처럼 어린 시절 세상을 떠난 어머니 같은 여인이라고 하진 않았을 테고 설마 나한테 했듯이 어머니의 품이 그립듯 당신 품 안에 안기고 싶다고 이 여학생의 젖가슴에 얼굴을 파묻지는 않았겠지. 지은씨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에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하고 마을 앞 강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동생이 금류에 휩쓸려가는 바람에 잃고 말았대요. 그 동생의 죽음이 너무도 충격이 컸던가 봐요. 그래서인지 저를 처음 본 순간 여동생과 너무도 닮아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대요. 게다가 제 모습이 지은씨 첫사랑 하고도 닮았대요. 이 콧나리 말이에요. 그 여자는 지은씨가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산을 했을 때 지은씨를 잃은 슬픔에 자결을 했대요. 오 그랬군. 첫사랑 이야기도 했군. 어머니가 여동생으로 바뀐 것만 빼놓고는 똑같은 스토리야. 전 지은씨를 안아주고 싶었어요. 불쌍하고 외로운 지은씨의 영혼을 달래주고 싶었어요. 이제 막 세속으로 내려온 지은씨가 만난 첫 인연을 소중하게 맺어주어서 도로 산에 들어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이 차이 같은 거는 조금도 느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은씨하고 몸을 합쳤어요. 심리까지 똑같군. 여자란 스무살이든 마흔몇 살이든 수준이 같은가 봐. 유치하면 할수록 더 감동하니까 말이야. 그가 서른다섯 살이니 이 여학생과는 열다섯 살쯤 차이가 날 것이었다. 나와는 열 살 차이.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와 나의 나이 차이나 여학생과 나는 나이 차이나 비중을 갖게 볼 것이었다. 오히려 연상인 나와 그가 맺어진 것을 더 신기해 할 수도 있었다. 지은씨는요 제가 첫여자라고 했어요. 대학 다닐 때 입산했으니 그렇겠죠. 첫여자이니 만큼 각별한 의미라고 했어요. 넌 나를 이 세상으로 끌어내린 악녀이면서 영혼을 구해준 천사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미안했어요. 사실 저는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남자친구하고 자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애는 서투르고 서둘러서 불안했는데 지은씨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처음이면서도 부드럽고 부드럽고 자상했어요. 그게 좋았어요. 아마 난 이 남자를 영원히 사랑하게 될 거야 하는 예감을 느꼈어요. 나도 그와 처음 섹스를 하던 날 몹시 미안했다. 난 이미 결혼했다가 이혼한 몸 그는 산속에서 청청하게 살아온 몸 경험 많은 내 몸과 순결한 그의 몸이 섞일 때 마치 맑은 시냇물이 오염된 한강물로 흘러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 민망했었다. 더구나 나는 그때 임신한 몸이었다. 첫 남편과 나는 유학을 마치고 만난 터라 결혼이 늦었다. 그런 만큼 어서 아이를 갖기를 원했지만 임신이 되질 않았다. 병원을 찾아가 보니 내 자궁에 문제가 있었다. 수정이 돼도 착상이 잘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시험관 수정을 해 주입식으로 착상을 시도하는 등 여러 번 시술을 했다.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했다. 그래서 나는 탈진해 갔고 남편은 불만이 커져갔다. 내 나이가 마흔을 넘자 남편은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더니 급기야 이혼을 요구했다.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 부부가 아이 문제로 이혼한다. 내 친구들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하지만 유학파 가운데 더 보수적인 사람이 많다는 건 아는 사람들은 아는 사실이었다. 이혼을 하고 두 달쯤 지났을 때 이상하게 속이 늦기에 내과를 찾았다. 그랬다니 어이없게도 임신이라는 것이었다. 벌써 3개월이 지났다고 했다. 생리 불순이 심했던 나로서는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 그렇게도 임신하고자 노력했으나 실패했던 나로서는 기가 찬 노릇이었다. 나도 한 생명을 잉태했다는 자부심은 잠깐이었다. 이혼한 처지에 아이를 가졌으니 이를 어쩌란 말인가 아이 가졌으니 도로 합쳐 그러나 결혼생활에서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심해 재결합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다. 아이를 지워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빠도 없는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건 천형이나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이 마흔이 넘은 나로서는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없을 생명 잉태의 기회를 소멸시키고 싶지도 않았다. 이런 혼란 속에서 여행을 떠났다가 만난 사람이 그였다. 그는 내 사연을 듣더니 거룩한 생명을 앞에 두고 떼느냐 마느냐 하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삶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주넘하게 질책 질책 했다. 아이의 아버지가 필요하면 자기가 돼주 겠다. 친자식으로 받아들여 키우겠다며 절대로 없애지 말라고 신신당부 했다. 내 아이는 그 덕분에 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그의 말이 백번 맞았다. 이 귀한 생명을 지우느니 마느니 했다니 생각만 해도 내 자신에 대해 소름이 끼쳤다. 그는 기꺼이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켰다. 아직 결혼을 한 건 아님으로 호적의 둘의 혼인관계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가족관계 등록부에 내 아이가 그의 친자로 올랐고 나는 생모로 적혔다. 난 그런 그가 고마웠다.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어보는 순간 이 남자를 영원히 사랑할 것 같은 예감 아니 영원히 사랑하리라는 맹세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기를 낳은 이후 본격적으로 동거생활에 들어가면서 아이를 친아들처럼 귀여워하며 키우는 그의 모습을 보고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사랑하게 됐었다.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죠. 그는 여관이나 호텔처럼 여러 사람이 거쳐가는 곳은 불결해서 싫다면서 집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아 전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고 처음으로 알게 됐죠. 고교생하고 했던 풋내기 사랑과는 다른 세련된 사랑을 우리는 나눴어요. 여학생은 말을 하면서 안방을 가리켰다. 내 침대가 있는 방 그와 내가 함께 자던 그 방이었다. 난 눈앞이 아뜩해지면서 여학생의 얼굴이 가물가물하게 느껴졌다. 나와 사랑을 나눴던 그곳에 저 애를 끌어들였다고?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그때가 언제예요? 내 물음에 여학생은 손가락을 펴며 계산을 해보았다. 3, 4개월 전쯤 이에요. 2학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하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아이를 낳으러 미국에 있는 친정에 갔을 때였다. 노산인이 많지 어머니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오늘은 이모가 빨래도 해주고 김치도 담가주려고 집에 다니러 오실 거라면서 서둘러 청소를 하더군요. 그러고는 여자라고는 모르는 자기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잔 표시가 나면 충격받으실 거라면서 이불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주우라고 했어요.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했군. 교활해. 여학생은 긴 색머리에 포도주빛깔에 염색을 한 상태였다. 그러니 짧은 머리에 파마를 하고 벌써 희끗희끗해진 새치를 가리려고 흑갈색 염색을 한 나와 확실히 구별이 될 것이었다. 저는 머리카락을 한울한울 주었죠. 결혼도 하기 전부터 남자집에 와서 잔 걸 아시면 이모님께서 좋지 않게 여기실 테니까요. 그것보다도 지은씨가 이제 끝 쌓아온 이미지를 나로 인해 깨트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는 문단과 독자들에게 청정한 승려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강릉에서 처음 그와 만났을 때 나는 그의 존재를 모르는 척했지만 실은 꽤 많은 걸 알고 있었다. 그가 처음 문단에 데뷔하면서 받은 문학상 수상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성지마다 그의 범상치 않은 삶이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중학교 때 고아가 되어 고학으로 공부해 명문대를 갖고 부모의 죽음과 여동생의 죽음을 목격한 충격이 가시지 않아 생사 해탈을 하려고 입산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첫사랑이었던 여학생이 자신의 입산 사실에 충격을 받아 자살하자 그는 자신이 살생한 거나 마찬가지니 승려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하여 정식 승려가 되진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후로 깊은 산속에서 화전민 같은 생활을 하면서 죽은 여학생을 위한 시를 썼고 그 시를 엮어낸 시집이 문학생을 받게 된 것이었다. 한 남자가 자신 때문에 죽은 여자를 기리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산간 생활을 하고 시를 써서 만인을 울린 사연은 당시 여러 사람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특히 소녀적 감성이 많은 여성들 가운데서 인기가 높았다. 이후로도 그는 산생활을 계속하면서 시를 발표해왔다. 주로 논밭을 갈고 곡식과 채소와 나무를 가꾸며 산과 구름과 바람에 대해 느끼는 바를 묘사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만나면 산을 만나는 것 같다고 하였다. 그가 서울에 나타나면 푸르른 산이 성큼 내려와 앉은 느낌이 든다고 표현한 기자도 있었다. 적어도 서울 사람들에게 그는 무공해 청정인 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 대신 그를 산이라고 불렀다. 나도 그런 그의 이미지가 다치지 않게 하려고 둘이 동거하는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다. 자칫 실수라도 할까봐 평소에도 그러하여금 날 이모라고 부르게 했고 나는 그를 산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아이까지 두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에 있는 새 작품을 발표하면서 출판 기념회 겸 결혼식을 올리고 그 자리에서 알리기로 했었다. 자신보다 열 살이나 많은 이혼녀랑 결혼한다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그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내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나이 차이가 무슨 문제냐며 그런 걱정을 하는 나를 오히려 속되게 볼 정도였다. 우리 사이에 아기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세상 사람들이 놀랄 텐데 그래도 괜찮으냐고 물으니까 그는 더욱 펄쩍 뛰었다. 세상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더라도 난 당신과 우리 아기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할 각오가 돼있다는 것이었다. 아 이렇게 전적으로 날 수용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자신의 명예도 인기도 다 버릴 각오까지 하면서 나와 아기를 지키려는 사람을 위해 내가 뭔들 못하려 싶었다. 그런 그였다.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러운 그였다. 이상하게 그 이후로 지훈 씨는 절 멀리 대했어요. 내가 연락해도 새작품 쓰느라고 바쁘다면서 만나주질 않아요. 여학생의 말을 듣고 벌렁거리던 내 가슴이 진정되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럴 거야. 그 사람이 잠시 뭔가에 씌어서 그랬을 거야. 여동생 귀신이 씬 건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나와 아기를 위해 모든 걸 감수하겠다던 그가 어린 여학생과 그런 유치한 육체 노름을 했겠어? 내가 없는 동안 그 공백이 너무도 커서 그랬을 거야. 그 허전함을 달래지 못해 이 아이를 대용물로 삼았겠지. 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여학생을 다시 바라보았다. 세상 물적 모르는 것 같은 순진한 얼굴이었다. 아이를 낳은 후 살이 투덕투덕진 나와 달리 여학생은 앙상하리만큼 마른 체구였다. 손가락도 길쯤길쯤 했고 목선은 철양하리만큼 길었다. 그런데 제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생리가 없는 거예요. 임신이라고 직감했죠. 저는 남자랑 자기만 하면 금세 임신이 되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사귀던 남자애랑 딱 한 번 잤는데 임신을 해서 부모님이랑 선생님 몰래 처리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뭐라? 임신? 갑자기 열등감이 확 밀려왔다. 아이가 들어앉을 궁은 커녕 정자가 헤엄칠 통로도 없을 것 같이 빼빼마른 계집애가 임신은 잘 된다고? 그래서 저는 또 지은 씨를 만나야 했어요. 새 작품 마무리 작업에 여념이 없다고 했지만 임신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하잖아요. 여학생은 낙태를 해본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닌 듯 했다. 마치 귀찮은 혹이라도 떼내듯 부담없이 말했다.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그가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도 자신의 호적에 친자로 입적시켜준 그가 저런 여학생을 보고 얼마나 정남이가 떨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 웃음이 새어나오려고 입이 실록실록 움직였다. 그는 결코 너같이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아이는 좋아하지 않을 거야. 가까스로 만나서 임신 얘기를 하니까 그는 냉정하게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현명한 여자라면 그런 문제는 알아서 조신할 거야. 남자한테 가져와서 징징거리다니 천박하고 추악이 이를 데 없군. 의외의 반응이었다. 그러면 생명을 없애지 말라고 꾸중을 했을 거라 짐작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중한 사람의 몸에 있는 생명은 남의 생명이라도 귀하지만 소중하지 않은 사람한테 있는 생명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덜할 테니까 말이다. 아이를 때라는 말 같았어요. 저는 너무도 절망스러웠어요. 임신 사실을 알면 지윤씨가 결혼하자고 할 줄 알았거든요. 절 사랑한다면서 결혼하면 아기를 낳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지윤씨가 나이도 많으니까 아이가 급하기도 할 거고요. 그럴 리가 있나. 새 작품 발표하면서 나하고 결혼하기로 돼 있는데 넌 그저 그가 잠시 허한 틈을 타고 비집고 들어왔던 헛개비의 지나지 않아 스쳐지나가는 환영이라고 자기 주제를 파악할 줄 알아야지. 그렇지만 지윤씨를 위해서라면 좀 더 기다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새 작품 완성하느라 바쁜 그 사람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죠. 그렇지만 돈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붙여주신 용돈은 지윤씨랑 데이트하면서 이미 다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수술비를 좀 대달라고 했죠. 제 속마음으로는 둘이서 절반씩 책임이 있으니까 지윤씨가 수술비 대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주장도 일리는 있군. 그런데 그랬더니 그랬더니 지윤씨가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니까 주접스럽게 왠꾸걸이야. 넌 앵두가 아니라 앞으로 칙덩꿀이라고 불러야겠다. 다른 나무를 칭칭 감고 올라가는 귀찮은 존재. 칙덩꿀. 왠 어린애가 그렇게 의존적이니. 여학생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받은 상처가 너무도 큰 모양이었다. 과장하는 거겠지. 이 아이가 덧붙인 부분이 많을 거야. 그가 그럴리가 그렇게 자상한 사람이. 그러면서 저한테 10만원짜리 수표를 던져 주더군요. 임신한지 오래 안 됐으니까 이 정도면 되지 하면서요. 10만원? 낙태비용이 그렇게 싼가? 한 생명을 이 세상에서 제거하는 비용이 그렇게 싸단 말이야? 생명을 갖기 위해 시험관 수정으로 수백만원씩 여러 차례 지불해본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참으로 불공평하게 느껴졌다. 하긴 뭐 없는 걸 잊게 하는 것보다 있는 걸 없애는 게 더 쉽겠지. 아이를 낙태하고 난 후에 우리는 사이가 많이 회복됐어요. 그때부터는 지윤씨가 제 원룸으로 찾아왔죠. 자기 아파트는 이모님이 자주 오셔서 부담스럽다고요. 우리는 다시 사랑을 나눴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저한테 알아서 비임을 철저히 하라고 다짐시키곤 했고요. 지난번 낙태수술로 힘들지는 않았느냐고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더군요. 섭섭하긴 했지만 그건 잠시였어요. 그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니까요. 그가 원고를 출판사에 넘긴 이후로는 아예 제 원룸에 와 있었거든요.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하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뭐? 너와 있었다고? 달고 하러 며칠 절에 가 있겠다고 가방을 싸더니 네 집에 가 있었다고? 그런데 며칠 전 그가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짐을 정리해서 제 오피스텔을 떠났어요. 그때 그는 원고를 완성했다며 집으로 왔다. 절에서 방금 내려오는 길이라고 했다. 그런 그에게선 싱싱한 산 냄새가 물씬 풍겼다. 그 냄새가 코를 자극해 나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기스를 퍼붓고 말았다. 이 여학생이 원룸에서 왔다면 어떻게 그렇게 신선한 산 냄새를 풍길 수 있었던 것일까? 그 냄새라는 게 실체가 없는 내가 만들어낸 환취에 불과한 것인가? 그 이후 벌써 몇 번째 만날 약속을 어기더니 오늘 밤 열두시까지 제 원룸 앞 카페에서 만나기로 해놓고 그러고 나서도 안 오는 거예요. 사연은 여기까지였다. 전말이 이러했다. 이 아이의 말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의 행적이 정말 이러했을까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지어냈다고 하기엔 너무도 스토리가 완벽하고 묘사가 정교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지어내서 이 아이한테 도움이 될 게 무엇이 있겠는가 생각해보니 그럴만한 동기가 전혀 없었다. 너 참 경솔하다. 이야기를 다 들은 나는 어떻게 하면 한마디로 이 아이를 퇴치할까 궁리하다가 결정적인 말을 찾아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네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그래.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와서 하는 거니? 그 사람 이미지를 위해서 여태껏 비밀을 지켜왔다면 지켜줘야지. 발설해서 어쩌자는 거야. 네 자신이 지금 얼마나 경망스러워 보이는지 알기나 하니? 그는 자유인이야. 자유혼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속박하려 들다니. 그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어. 여학생은 내 말에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러고는 힘없이 일어났다. 제 생각이 짧았나 봐요. 사랑이라는 게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지은 씨를 온전히 혼자 독자주 하고 싶은 욕심이 자꾸 앞서요. 그렇지만 기다릴게요. 지은 씨의 영혼이 자유롭게 절 찾아올 때까지요. 이모님께서 그렇게 전해주세요. 여학생은 순순히 내 충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등에 맨 배낭을 도로 내리더니 뭔가를 주섬주섬 꺼냈다. 이거요. 지은 씨가 짐 챙길 때 빠뜨리고 간 건데요. 귀한 자료인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하나는 면도기고 또 하나는 누런 대봉투에 담긴 서류 같은 거였다. 면도기는 그가 즐겨 쓰는 질레트였다. 서류봉투는 겉에 출판사 주소가 인쇄되어 있는 것이었다. 여학생이 돌아가고도 나는 한참이나 멍하니 앉아있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여학생은 너무도 실감나게 자세히 풀어놓고 갔다. 그러나 여학생이 돌아가고 나니 모든 게 다 꾸며낸 황당한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작가들 따라다니더니 스토리 하나 완벽히 꾸며왔는가 보군 난 이렇게 일축해버렸다. 그는 절에서 돌아온 뒤 작품 탈고한 후유증을 심하게 앓았다. 세상이 모두 끝나버린 듯 허탈하다고 했다. 산고를 겪은 산모의 산후 우울증 같은 모습이었다. 그는 며칠을 무기력하게 보내더니 여행을 다녀오겠다며 훌쩍 떠나갔다. 난 그 틈을 타 전시회에 출품할 작품을 그리기 위해 아기까지 고모에게 맡기고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난 여학생이 건네준 서류봉투를 그의 방 책상 위에 갖다 놓았다. 이걸 누가 어떻게 전해주었다라고 말하나 하고 고민하느라 그의 방 침대에 한참이나 걸터 앉아있었다. 이 속에 뭐가 들었을까? 갑자기 서류봉투 안에 내용물이 궁금했다. 봉투를 봉한 테이프를 뜯어내고 내용물을 꺼냈다. 그 여자의 늪 작가 송지훈 실화소설 그 여자의 성 책을 내기 교정지였다. 그가 최종 교정을 본 듯 곳곳에 그의 필체로 수정이 돼 있었다. 내겐 책으로 나올 때까지 비밀이라며 굳이 보여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실화라고 한 걸 보니 완전한 허구를 쓴 건 아닌 듯 했다. 진성이는 호텔 스카이라운지로 올라갔다. 간밤에 전남편 생각을 하느라 한잠도 자지 못한 것이 억울해 일출이라도 보자는 생각에서 왔다. 여주인공의 이름이 나와 가운데 글자만 달랐다. 스토리는 바로 내 얘기였다. 나는 마치 내 자신의 나체 사진을 잡지에서 보는 듯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가 내 이야기를 썼구나. 이래도 되나? 나한테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이래도 되는 건가? 내 얘기를 가슴 아픈 얘기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진 않았다. 굳이 까발리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이야기도 감동적인 사연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가 나를 모델로 신작을 썼다는 게 당황스러웠지만 질퍽거린 내 인생이 그의 손을 거쳐 괜찮은 작품으로 승화됐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일말 들기도 했다. 나는 단숨에 작품을 읽어 내려갔다. 대학을 수석조롭해 유학 가서 세계적 화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이야기. 거기서 사진작가인 전남편을 만나 결혼한 후 이혼한 내 과거가 적나라하게 들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다시 현시점으로 돌아와 그와 스카이라운지에서 만나는 장면이 펼쳐졌다. 그는 소설 속 남자 주인공 이름을 자신의 실명 그대로 썼다. 누군가의 시선이 계속 뒤에서 느껴졌다. 홀로 일출을 보며 길을 흠뻑 들이마시고 있는 내가 신비스럽기라도 한 듯 그러더니 얼마 후 시선의 주인공이 내게 다가왔다.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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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힐 발걸음 소리 정갈한 소리였다. 저 송지훈 선생님 아니신가요? 그는 실제 있었던 일과 반대로 당시의 장면을 묘사했다. 그가 내게 말을 건 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 접근한 것으로. 이 부분부터는 픽션이 꽤 많이 가미되었다. 남자 주인공은 최대한 미화되었고 여자 주인공은 최대로 슬프고 가련해 보였다. 그렇게 하니 소설적으로 완성도가 더 높아 보이긴 했다. 용서하자. 작품을 위해서야 이 정도의 가필은 있을만하지 않겠어? 실화라고는 하지만 다큐멘터리는 아니니 소설적 요소는 어차피 있어야 하겠지. 난 이렇게 마음을 달래며 계속 읽어나갔다. 그러나 뒷부분에 가서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 글씨가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고 말았다. 이건 가필이 아니라 고필이기 때문이었다. 전처가 임신한 사실을 안 진성희의 남편은 재결합을 원했다. 그러나 진성희는 결코 재결합을 원치 않았다. 진성희는 재치를 발휘했다. 이 아이는 당신의 아기가 아니다. 나는 이혼 전에 이미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었다. 바로 그 남자의 아기다 하고 선언한 것이었다. 진성희는 송지훈에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 자기의 남자가 돼달라는 것이었다. 전 남편이 자기 말을 믿지 않으니 그를 찾아가 아기 아빠라고 고백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우리는 각자 독특한 예술 세계를 가진 담백한 도반 관계였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남자가 되어달라니 진성희의 하소연을 들으며 송지훈은 옛 스님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절 아랫동네 과부가 불륜을 맺어 아기를 낳았다.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자 과부는 윗절 스님이 탁발하러 왔다가 자신을 겁탈해 아기를 낳게 됐다고 소문을 내고는 핏덩이 아기를 절에 갖다 놓았다. 스님은 이렇다 저렇다 부인하지 않고 아기를 자신의 아기로 키웠다.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 과 돌팔매질을 심하게 당하면서도 인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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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을 심히 따지던 옛 시절에 사음을 금기시하는 스님의 신분에서도 받아들였는데 내가 곤경에 처한 여자를 돕지 않는 데서야 송지훈은 이렇게 생각했다. 다음 글을 읽으면서 나는 숨이 턱 턱 막혔다. 송지훈은 진성이와 아기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고 보니 진성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그렇게 담백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주 만나다 보니 정이 들고 전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도 모르고 이혼해 마음고생이 심한 모습을 보고 연민도 쌓였다. 송지훈은 산에서 풀을 가꾸듯 나무를 가꾸듯 모자를 받아들여 가꾸기로 했다. 그도 인간인지라 남의 아이를 친자로 입적하기가 깨름찍했다. 그러나 기왕 입양하는 것 친자로 올리기로 생각하고 이때까지 한 거짓말은 모두 용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입양이라는 말에 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 나쁜 자식 결국 진심은 그거였구나. 이 글을 쓰기 위해 나를 만났구나. 소설을 실화로 만들기 위해 나와 아기를 이용한 거야. 그는 실화라고 하면서 왜곡해 놓은 걸 들킬까 봐 내게 미리 보여주지 않은 게 분명했다. 결혼식 겸 출판 기념회까지 비밀로 했다가 그날의 이벤트로 내가 소설 속의 내용을 기정사실로 간접 입증한 뒤에야 읽히려고 한 게 틀림없었다. 그야말로 날 빼도받도 못하는 처지에 몰아 넣으려 했던 것이다. 하 두 중년 남녀의 지구지순한 사랑 이야기 책 뒷면의 광고 문구를 보고 나는 웃음이 절로 나왔다. 어쨌든 책이 나오기 전에 결혼식을 하기 전에 교정지를 읽게 되었다는 건 나로선 커다란 행운이었다. 하늘의 도우심이었다. 나는 밤새도록 어떻게 복수전을 펼칠까 연구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여학생을 불러냈다. 일부러 아기를 데리고 약속장소에 나갔다. 이 소설 읽어봤어요? 난 그 여학생이 가져온 교정지를 도로 건네주었다. 여학생은 고개를 가로로 흔들었다. 실화 소설이라지만 반쯤은 실화고 반은 허구예요. 아무리 실화 소설이라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허구가 반쯤은 섞이는 법이죠. 여학생은 묵묵히 내가 건네준 소설을 읽었다. 끝부분을 읽어갈 즈음 내가 물었다. 이 아기가 누구 아기 같아요? 난 으스대면서 아기에게 우유병을 물렸다. 내 아기는 태어난 지 백일이 채 안 돼 얼굴 모양이 제대로 갖추어지질 않았다. 왜 할아버지를 닮았다면 그런 것도 같고 이웃집 아저씨를 닮았다면 또 그런 것도 같은 그런 얼굴 이었다. 우리는 이혼 전부터 사귀었어요. 나는 그 일로 이혼 당했죠. 이로써 나는 답을 모두 준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니 이 아이의 아버지는 송지훈이고 소설 중에서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허구인지 충분히 암시가 되었을 것이었다. 어쩌면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여학생은 읽고 있던 교정지를 내려놓고 망연자실했다. 나는 그런 여학생에게 잔인하게 말했다. 아이 아빠가 학생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만났더라도 아이 아빠가 잠시 마음이 흔들려 일시적으로 만난 것일 테고 아니면 문학지망생인 학생이 꾸며낸 얘기인지도 모르죠. 어쨌든 나는 아이 아빠를 사랑해요. 그리고 아이 아빠의 명예를 지켜주고 싶어요. 아이 아빠는 순수하고 청정한 이미지가 깨지면 치명적인 분이에요. 더구나 얼마 전에 새로 창간된 스포츠 신문에서 그의 작품을 비판하는 바람에 그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신문이 진열된 가판대 옆에도 안 가려고 해요. 난 아이 아빠를 지키고 싶어요. 그러니 학생도 그와의 만남을 없었던 일로 지워버리고 새로이 출발하길 바라요. 내가 한 말은 이게 전부였다. 그리고 이틀 후 바로 그 스포츠 신문에 그의 사망 기사가 실렸다. 청정 승려의 이미지를 표방하는 시인 송지훈의 가증스러운 실체 얼마 전에는 그의 시가 사춘기 소년의 시처럼 유치한 감성을 표현하며 조잡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을 했던 그 기자 너무도 화가 난 그가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대상자인 그 기자가 작심하고 쓴 기사 제목이었다. 이것으로 내 복수극은 완결되었다. 어떤 영문과 교수의 부인은 분신 자살하는 희생을 치름으로써 남편의 남은 인생을 철저히 죽였지만 난 손 하나 안 대고 그를 죽였다. 그 여학생이 기사거리를 제공하고 인터뷰에 응함으로써 나 대신 그를 죽여준 것이었다. 살인이란 육신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서 명예를 빼앗으면 그것이 살인이오.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서 사랑을 빼앗아가면 그것이 살인이오. 부를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서 부를 아사가면 그것도 바로 살인이다. 나는 그를 죽였다. 입양이라는 말로 그가 내 아이를 죽였듯 나 역시 그의 이미지를 짓밟음으로써 숨통을 막아버렸다. 그리하여 문학보다 인생이 더 소중한 것임을 인생은 문학처럼 허구가 아님을 죽은 그에게 절실히 깨닫게 했다. 권경희 작가의 내가 죽인 남자 이 작품은 원제는 그 남자의 늪으로 2000년 겨울 올해의 베스트 추리 소설상으로 뽑혔었던 작품입니다. 제1회 김내성 추리문학상을 받았던 분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해외에 에드가 알람포 아가사 크리시티 이런 위상을 차지하는 분이 바로 김내성 작가님인데요. 그분 소설은 근데 지금 소개하기에는 좀 난해해서 어쨌든 이 권경희 작가는 소설가인 동시에 심리 상담심리 전문가세요. 그래서 이 속에서 탁월한 심리 묘사가 더 돋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랜만에 단편소설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구요. 요즘 연재중인 페드리코 아사트의 다음 사람을 죽여라 이거 엄청 재밌는 소설인데 안 보고 늘 계시더라구요. 한번 시간 내서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물러갑니다.